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V LIVE를 진행 도중에 게임을 하잖아요. 네 게임을 하죠. 저희가 이제 키보드 이게 뭐라고 하냐면 금지역 게임이라고 저희가 이거를 적고 자기가 이 말을 하면 안 돼요. 원칙이 있어요.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희 건 쓰는 건 아니고 나머지 두 명 거를 한 번 봐봅시다. 누구 거? 두 명? 성은, J.M. 성은, J.M. 일단은 J.M 보다는? entirely 많이 하는 말 진짜 평상시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올 것 같은? 그런 단어 뭔가 뭔가? 뭔가 뭔가도 진짜 많이. 뭔가 그 그런 건 너무 내가 내가 이렇게 내가 내 생각은 일단은 절대 절대 아니야 절대 이게 뭐가 있겠냐? 내가 할 거야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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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괜찮다. 내가. 그럼 제인은 내가라고 하지. 잘 쓴다. 내가. 그러면 이제 성은. 성은. 아 뭐지? 아니. 그게 아니고. 아니. 아니. 막 이러면서. 어? 순간 성은인지 알았어요. 아니. 아니가 많네. 아니 괜찮아. 진짜 아니 많이. 응 진짜. 아니 약간의. 아니라는 단어가 나오면. 그 약간의. 걸리는 거. 뭔지 알죠?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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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성은이에요. 아니. 제인은. 내가. 그럼 이렇게. 정해져. 근데 그게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이렇게 저희가. 정해를 봤는데요. 다른 사람이 저희 것도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궁금하네요. 제 예상은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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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라고 하면. 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. 제이크 그냥 이렇게. 금시옥 게임도 재밌어 봤어요. 네. 기대 많이 하고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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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사기라도 하고 드리세요. 이건 무조건이야. 아! 맞네. 미안하다.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을까? 미안하다. 나도 사은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. 아 근데 저런 애는.. 아 글쎄.. 아 근데 잘 모르겠어. 은근 얘가 좀 광범위해. 이런 거 같아. 막 그런 거. 음.. 그럼 어때요? 어쨌든.. 얘가 좀 준비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까? 자아 좋겠네. 아 저 자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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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그럼도 되니까 자아를 할까? 응. 자아? 그럼 뭐뭐 자아 이렇게.. 알게요 자나? 그냥 자아. 일단 자아그럼? 이런 것도 다. 자아그럼도 되는 거야 아니면.. 그럼 이제.. 아 여러분.. 자아자..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.. 네 아무튼.. 저희가 좀 다 한 글자씩 이렇게 해봤는데.. 솔직히.. 한 번쯤은 할 거 같아. 얘는.. 이거는 무조건이고. 이거는 얘가 갑자기.. 이상해진 아닌 장면.. 어.. 네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? 자 그러면.. 네.. 이러면 걸린 거예요. 자아.. 또 걸렸다. 그러면은.. 자아.. 말을 못 했는데.. 이상한 거 많이 한다니까? 음.. 자 그러면.. 어.. 저희 한 번 끝나보도록 할까요? 네 오늘 비일하고 정말 기다리고요. 네. 많이 걸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은 이제.. 금지어를 적고 갑시다. 이게 희승이 형이죠? 희승이 형. 근데 이거 지금.. 지금.. 들리나요? 다 들려가지고.. 목소리를 좀 줄여야 돼. 아.. 이거 써도 돼. 오케이. 약간 지금.. 키윽 쓰면은 웃어도.. 걸리는 건가?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. 아.. 뭐가 있지? 일단.. 일단.. 일단 많이 쓰이잖아. 아.. 아 근데 딱 주도해서.. 색깔이 아는 것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. 이제 딱 해놓고 해야 됩니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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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네 로 하자. 그럼 형들이 계속 질문을 해줘야 돼요. 잠깐만. 근데 네를 근데 말할 게 없잖아. 저기.. 혼자서 네 하자. 그럼 네. 그럼 한우.. 제가 이런 의견을 내 본가? 그러면 네. 맞습니다. 이런 의견을 내 본가? 성우 씨는 네?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. 아 오케이. 그러면 잘 요구해도 돼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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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희승이 형. 음.. 네. 일단은.. 아.. 일단은.. 일단은.. 아니야. 얘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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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. 아.. 쟤는.. 쩜? 뭘? 저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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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맞아. 저는.. 저는.. 일단.. 저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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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유도할 수 있으면 없는 거예요? 저는.. 저는.. 저는 할 것 같아요. 오케이. 좀 크게.. 오케이. 됐습니다. 오늘 컴백 브이라이브 금저 게임 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